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움직이는 입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입술에 맞춰서 립싱크도 하면 재미있겠죠 자 그러면 입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빨간색인데 저는 핑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식중이를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대각선으로 접어준 다음에 3등분으로 접어주세요 3등분으로 3등분으로 잘 조절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조절하면 3등분으로 조절이 될 거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요부분을 3등분 여기 요선에 잘 맞춰서 접어주세요 자 접어준 다음에 요선을 여기 꼭 지점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부분을 좀 내져서 접어주세요 계속 반반으로 접어주시면 되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반첨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반첨 접었죠 반첨 내리고 또 이렇게 줬고 여기까지 접었어요 반제편에서 똑같이 접어줄 거에요 반쪽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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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펼쳐주세요 펼쳐준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해서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되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부분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는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는 나오게 되고 여기는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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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이쪽 반대부분도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볼록 나오게 이렇게 볼록 나오게 이렇게 볼록 나오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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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접어주세요 반듯하게 잘 접었어요 이렇게 되나요? 안이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내려 접어주세요. 이렇게 잘 접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 접어주세요 접어준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시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접을 거에요. 이렇게 접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죠? 반지쪽도 똑같이 접어줘야 돼요. 반지쪽도 똑같이 접어줘야 돼요. 반지쪽도 똑같이 접어줘야 돼요. 접어주시고, 이것도 올려주세요. 올려 접어주세요. 자, 이 부분도 다시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셨으면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실 거에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먼저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네 접어서 꼭꼭 올려주세요. 이렇게 꼭꼭 올려주니까 더 반짝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펼쳐볼까요? 자 됐어요 이제. 쉽죠? 어려운 거 없죠? 자, 여기는 빨강 입술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 핑크색 방금 접은 입술을 한번 펼쳐볼게요. 짜잔! 아우 예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빨간 입술이랑 핑크 입술 완성되었습니다. 자, 빨간 입술이랑 핑크 입술 완성되었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죄송합니다.